으악! 싫어! 그럼 넌 그냥 주는데 네 블루미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로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흰 뱅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저희 대표님의 팬분들이신 후니패밀리분들께서 저희 대표님께 VR게임기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 보고 네 한번 어떤 게임이 재밌는지 해보고 알려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한번 오늘 색다른 VR게임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? 자 보이시나요? 우리 언니가 만들어준 페이스 커버에요 아니야 페이스 티슈 커버 화장한 이유가 없군요 어! 잘 써졌어 눈알 눈알 귀 들어줄게요 와! 들려요? 들려요? 빵빵 소리 나요 이거 화면에 소리도 나와요? 올라오면? 나와요? 나 이제 귀 안 들릴 거예요 네 혹시 지금 어디 기대 계세요? 지금 엘리베이터에 기대하네 기대하네 여기 봐요 이거 뭐라 쓴 거예요? 읽어봐요 로시 티? 로시티? 그러면 여기가 더 낫겠네 도망가요 이거 필요해요? 이걸로 엘리베이터 탈 거예요 이걸로 엘리베이터 탈 거예요 적동 방법 알려줘요 적동 우와 아 싫어 아 왜 눌렀어 다른데 다 달려와라 밑에 봐봐요 앞으로 나와봐요 밑에 보면서 가야죠 아니 바닥을 봐야돼요 로시티비 바닥 바닥 조심히 가요 우와 쩐다 왜 이거 아니 나와요 나와요! 왜 가는데? 수고했어요 뭐야? 뭐야? 어떻게 내려가? 조희야? 선생님 언제까지 가요? 조희야 선생님 멈출래요 어떻게 해요? 선생님 오 열려요 바닥을 보면서 걸어요 왜요? 이거 지엽 슬리퍼인데 소리 뭐야? 소리 삐걱거려 안삐걱거려 봐봐 이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떨어지는 건 없어 할 수 있어 건들지마 나 이거 때릴거야 이걸로 집어요 잘 돌아가야겠네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도 저게 안 떨어졌네 떨어져야 재밌는데 그치 판자 같은 거 실제로 놨어야 해 뭔지 알려 몇 개 할 건데 혹시 괜찮아? 아니 손 없네 바나나 썰어 오 뭔데? 폭탄하면 안 되나? 오 잘한다 시영 시영 비키세요 칼 맞아요 네 네 이게 다 뭐인데요? 해야돼요 해야돼요 날라와 쟤한테 날라와 오 날라와 카드 야 무리 Brent 과연 musst했다고 그냥 이건 재미없어 오 그다음 Ya 우와 이거 안 움직여도 도插 어지러워 음흫 음흫 으아 으 어 어허 뭐 오오 나이 mute 이거 진짜 어지럽다 뭐야? 뭐야? 날아가요 뭐야? 끝났어요? 좀 보고 있어 괜찮아요? 진짜 해봤어요? 나만 울렁거리는 거 아니죠? 이거 약간 낚시할 때 통통배 알아요?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밥 안 먹길 잘했다 여기까지 약간 얄미워 내가 썼는데 튕겼어 근데 쏘기 미안하다 쏘기를 아껴 써야돼 네 얘 쏴? 쏴? 어? 미안해 얘 죽을 때 너무 불쌍하게 죽어 잠시요 그럼 넌 그냥 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도 그냥 죽으면 되는 건가? 왜 오지 마 이게 왜 물방울 나와 옆에 있는 거 누르고 짠 오오 깼어 오오 대박이죠? 아 오기생겨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렇게 들어가 되게 나가잖아요 그걸 유리 밖으로 빨 수 없어? 붓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안 날 것 같은데? 한평생이 지난 후 그러면 얘를 먼저 다 죽여 죽이고 이렇게 시작 자 너도 이제 끝이야 어! 미안해 너가 나 약 올렸지 예에에에에에앟 하하 짜릿해 이거 포기하지 않아야 돼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좀 재밌다 왜겠어? 이건 안 넣어지려도 재밌어요 되게 이쁜 것 같아 근데 왜 죽여서 죽었는데 됐스! 끝! 근데 와 이거 대박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마무리 멘트 저희 오늘 인터뷰 좀 할게요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울렁거려서 쉽지 않아 근데 진짜 같은 건 아까 빌딩 빌딩 올라갔을 때가 진짜 같다 그리고 마지막 저거 얘 좀 괜찮네요 진짜 얄미워 처음에는 좀 미안했거든요 총속이 진짜 얄미워 진짜 계속 머리 아른거려 재밌네요 근데 원래 VR하면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할 수 있게 선물해주신 저희 대표님 후니 패밀리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색다른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난 이거 생각도 못했어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해보세요 VR 뭐야 이렇게 찍어요 안녕 화이팅!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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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